유 데이터의 꽃 모두가 선망하는 노린자 부서 매출의 선봉장 전략기획실. 저는 거기서 업로딩하는 일을 했어요. 고은이 형 작전해서 배제시켜. 무슨 말씀이세요? 고은이 유 데이터 서버에 절대 접근 못하게 해. 저의 업무는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일이었어요. 유 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더입니다. 유 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더입니다. 유 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드입니다. 유 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드입니다. 유 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드입니다.